이 유닉스 세라믹 헤어 고데기 UCI-AEU 이온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라믹 코팅으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탄력있는 머릿결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단계 온도 설정으로 모발 상태에 맞게 세밀하게 온도를 조절하여 모발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LED 램프가 장착되어 설정 온도 도달 시 녹색으로 점등되어 스타일링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 코드로 코드 꼬임을 방지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검정색 디자인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손상되는 현상이 없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사이즈가 적당하여 여행이나 출장 시 휴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고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의 다양한 장점을 소개하여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필립스 에센셜 케어 헤어 스트레이트너 BHS-375-09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열 시간이 매우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여 바쁜 아침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스타일링을 위해 균일한 열판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직관적이고 세련되어 화장대에 놓아두어도 이용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무게도 적당하고 손에 잘 맞아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선이 두꺼워서 손상 우려가 적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퀄리티가 우수하여 구매 가치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컬도 오래가고 컬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립스 에센셜 케어 헤어 스트레이트너 BHS-375-09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성을 갖춘 제품으로 스타일링에 만족을 더해주는 제품입니다. 만일 미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JMW 전문가용 매지컬 무빙 쿠션 고데기 WE10ME 플러스 캡세트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에 편안한 그립감과 손질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쿠션감이 돋보입니다. 또한 온도 조절 버튼이 내장되어 헤어에 맞게 130-20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제품 내부의 슬림 모드 기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360도 회전 가능한 전선과 2m의 긴 코드 길이는 사용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다루어 부드럽게 펴주며 굵지 않은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스타일링 경험을 제공하여 머리카락을 손상시키지 않고 원하는 스타일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JMW 매지컬 무빙 쿠션 고데기는 품질과 성능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홈플래닛 세라미케어 고데기 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5가지 온도절 기능을 갖추어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150도부터 230도까지 다양한 온도 범위를 제공하여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열판이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헤어와의 밀착력을 높이고 머리 뜬김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잠금 모드가 있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가성비가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일본 여행이나 일상적인 사용에 모두 적합하며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성능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편리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춘 홈플래닛 세라미케어 고데기는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링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일본 여행이나 일상적인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